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고향을 찾아주신 귀성객 여러분, 전국 각지의 향후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포시장 박옥률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언제나 푸근하고 마음 따뜻해지는 고향에서 가족, 친지들을 만나 따뜻한 정과 사랑을 나누시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리 목포는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찾는 큰 목포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즐겁고 풍요로운 추석,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냅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